코로나19로 운임 상승 효과를 받던 물류시장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들며 업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LX 판토스가 국내 1위, 글로벌 6위의 절약을 보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운임 상승 혜택을 받던 해운과 항공 물류시장.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LX 판토스가 어제 2023 해운 항공 시황 점검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LX 판토스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 가능했던 요인이 많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큰 상승 요인이 없어 과열됐던 해운과 항공 운임이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등했던 해운 운임은 최근 크게 떨어진 상황. 지난 19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972.45로 최고점이었던 작년 1월과 비교하면 81%나 떨어졌습니다. LX 판토스는 해운 시황의 핵심 변동 요소로 선사의 공급량 조절과 소비 회복, 글로벌 경제 상황을 꼽았습니다. LX 판토스는 해운 시황의 핵심 변동 요소가 핵심 변동 요소가 완전히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LX 판토스는 해운 시황의 핵심 변동 요소가 가운데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사들이 화물 공급을 조정하면서 운임을 적극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X 판토스는 해운 시황의 핵심 변동 요소가 종합 물류기업의 역량을 살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연 2회 열립니다. 글로벌 경제 신세나 그런 시황의 하락 요인들이 많아서 올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국내 경제사들은 물론 글로벌 업체들하고 비교해봐도 저희가 파악하고 그런 물동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시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판토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X 판토스는 앞으로 전기 세미나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인지도를 제거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델리TV 문다입니다.